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시점보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료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 제재의 초분효과의 승계 해서 1번. 1번은 행정 제재의 초분효과의 승계가 아니에요. 1번은 소멸시효.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고요. 제척기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소멸시효. 얘는 폐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여야 돼.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이면 소멸시효.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업무정지만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다. 그러면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그런 애들은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3년 지나도 걸리면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다. 3년 지나면 못하는 거. 주의사항. 폐업이랑 관련이 없다고.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일 때 그때 소멸시효. 그럼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할 수 없는 거.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그런 거 없고. 3년 지나도 걸리면 하는 거. 행정 제재의 처분효과의 승계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 제가 박스에 정리해 놓은 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 가셔야 돼.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보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1년 이하 승계. 1년 초가 승계 안되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업무정시 할 수 있고요. 1년 초가 업무정시 할 수 없고. 3년 이하 등록취소 하는 거고요. 3년 초가 등록취소 못하는 거고. 뭐를 계산할지 알면 문제는 쉽다. 행정 제재의 처분효과의 승계. 얘는 폐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거니까. 아까 소멸시효는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이고. 행정 제재의 처분효과의 승계는 폐업이란 말이 보여야 되고. 폐업과 관련이 있는 거. 처분을 받고 폐업한 거예요. 업무정기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고 폐업했어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을 해요.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을 하면 효과가 승계가 된다. 아까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분일부터 1년 초가 됐대요. 13개월. 그러면 승계가 안 된다고. 승계된다. X. 처분일부터 1년 이하 승계가 되죠. 9개월 됐대. 승계된다고. 어렵지 않다. 그리고 처분을 안 받았어요. 업무정지에 당하는 잘못을 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했고 폐업기간 1년 초가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어요.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폐업기간 1년 초가 됐대요. 13개월. 그러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틀렸죠. 할 수 없다고. 1년 초가 업무정지 할 수 없다. 1년 이하 9개월 됐대. 폐업기간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고 1년 초가 업무정지 할 수 없고. 그리고 처분을 안 받았어요. 등록 취소. 잘못을 했고 등록 취소 처분 받기 전에 폐업했고 그럼 폐업기간 3년 초가면 재등록하더라도 등록 취소 할 수 없다.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해서 폐업기간이 4년 이래요. 그럼 3년 초가니까 재등록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한다. 틀렸죠. 할 수 없다고. 폐업기간 3년 초가면 등록 취소 할 수 없다고. 그럼 2년이면요. 3년 이하니까 등록 취소 하는 거죠. 하는데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3년에서 폐업기간 2년을 공제 빼주는 거예요. 결격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2년을 빼줘서 1년간 결격사유. 그러면 3년 채우잖아. 2년간 폐업했고 재등록을 했을 때 등록 취소를 해요. 1년간만 결격사유면 3년 채우게 되니까.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9번. 개공에 대한 업무정기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1번. 광역시장은 업무정기 기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틀렸죠.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또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가중 또는 감경하는 거고. 등록관청이. 근데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고요. 광역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그래서 지금 광역시장 때문에 틀렸고. 2번. 업무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죠. 9개월을 한도로 한다. 틀렸다고. 6개월을 한도로 해야죠. 최장 길면 6개월. 3번은 상습범. 최근 1년 이내니까. 2회 이상 그러면 2회. 업무정지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면 업무정지가 3번째니까. 절등치. 또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등치. 업무정지가 3번째면 절등치. 3번 틀렸고. 4번. 질문. 4번 질문은 소멸시효예요? 아니면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기예요? 4번 질문은? 소멸시효. 폐업이란 말이 안보이잖아. 소멸시효. 폐업이란 말이 보이면 행정제재처분효과에 쓴게. 폐업이란 말이 안보이면 소멸시효. 그럼 업무정지는 소멸시효기간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이 지난 때 할 수 없는거지. 업무정지는 소멸시효기간 3년. 2년 X. 이해되시나요? 5번.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중계대상물정보를 거짓공개. 고장중지. 업무정지. 맞죠? 답은 5번. 고장나면 중지하자. 중. 이거 업무정지. 10번. 뭐를 계산할지 알면 돼요. 자, 기억은 처분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받았죠.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받은거에요.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거죠.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11개월. 1년 이하니까 승계가 되죠. 11개월이잖아.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세야된다고. 11개월 승계가 된다. 맞고. 니은. 처분 안받았어. 그죠? 처분을 받았으나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폐업기간 계산해야죠. 폐업기간. 1년 1개월. 1년 1개월이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세면 된다고. 1년 1개월. 그러면 1년 초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틀렸죠. 할 수 없다고. 폐업기간이 1년 1개월. 1년 초과잖아. 뭘 계산할지 알면 어렵지 않다고. 기억은 처분을 받았으니까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한거고. 니은은 처분을 안받았으니까 폐업기간 계산한거고. 그럼 디귿. 처분 받았어요? 안받았어. 처분을 받았으나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 폐업기간 계산하라고요. 폐업기간. 2018년 9월 5일 폐업신고. 2021년 10월 5일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폐업기간. 와 이건 손가락 발가락까지 이용해서 몇번 왔다갔다 해야겠다. 폐업기간 3년. 3년 1개월. 그렇죠. 3년 1개월. 3년 초과니까 등록 취소해야한다.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폐업기간 3년 초과 등록 취소할 수 없다. 3년 이하 등록 취소한다. 지금 폐업기간이 3년 1개월. 올해 또 나올거란 말이에요. 11번. 아까 10번 문제는 기간 계산을 우리가 하는거였죠? 근데 11번 문제는 출제은이 기간 계산을 해줬어. 그러니까 폐업기간 13개월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면 폐업기간 1년 초과니까 업무정지할 수 없다. 그렇게 해줘. 업무정지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처분을 받았네. 업무정지 처분이 효과. 이게 이제 효과가 기록. 처분 받은 기록이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승계가 되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되고 1년 초과 승계 안되고 처분일부터 1년간 그렇게 해야지. 3년 틀렸고. 3번도 폐업기간 3년 6개월. 출제의원이 계산을 해줬잖아. 그럼 폐업기간 3년 초과니까 등록취소 할 수 없다고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폐업기간 3년 이하 등록취소를 한다. 3년 초과 할 수 없다. 4번. 기간 계산을 출제원이 해주면 개꿀. 4번. 과태료 처분이 효과. 처분 받은 기록. 처분 받았으니까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계산하는데 9개월이래요. 1년 이하. 그럼 승계가 되죠. 맞네. 답은 4번. 처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 지금처럼 9개월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되고. 5번.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면 폐업사유기간 고려를 해야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제발 거기 사이트 가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알리고 다닌다고. 글 좀 남겨줘.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하세요. 고고.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거 매년 나오니까.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는 일단 폐업이란 말이 보여야 돼. 그죠? 폐업.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거니까. 폐업이 안보이면 소멸시효. 업무정지는 소멸시효기간 3년. 그거 소멸시효. 폐업이 보이면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처분을 받았나 안받았나 나누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계산을 해서 1년 이하 승계. 1년 초가 승계 안되고. 처분을 안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을 해서 폐업기간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1년 초가 업무정지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는 거고. 3년 초가 등록 취소 못하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쏭빠.